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내 맘이 맘이 더 쉽지 않게 내가 더 내 맘이 맘이 더 쉽지 않게 난 어기저기 뛰는 너의 맘 기들일 내 Lion Heart 난 내가 더 내 맘이 맘이 더 쉽지 않게 난 너의 맘 기들일 내 Lion Heart 기들일 내 맘 자, 제 선초! 푸딩! 젤리입니다, 젤리입니다, 젤리입니다 젤리! 젤리! 돌아요, 젤리! 얘가 젤리인가? 8년 전에 잠깐 공연을 해줬었던 얘가 푸딩이었나? 제가 젤리 푸딩 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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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젤리입니다 태연 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, 우리 개인기 어설픈 송대 모사 모신 이순재 선생님, 김재동 씨 샤라 뽑아 특이한 건 샤라 뽑아는 어떻게 하네요? 샤라 뽑아 어떤 거예요? 태연 씨 할 때? 라켓을 들고 있네 아, 라켓을 들고 있네 한번 해주세요, 태연이 형 샤라 뽑아 한번 볼게요 하나, 둘, 셋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잘한다 고맙습니다 잘해요 고맙습니다 아니면 뭐 이거는 예전 송대 모사고 지금 뭐 새로 개발하고 있는 송대 모사 있습니까? 아, 뭐 딱히 없어요 뭐가 있을까? 요즘 뭐 해요, 사람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촬영을 해보면 태연이 형이 애교가 그렇게 없어요 애교가 진짜 없어요? 네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귀신 꿈꾼 것 네, 귀신 꿈꾼 것 한번 합시다 자 우리 태연 씨가 또 꼼꼼, 또 꼼꼼, 또 꼼꼼, 또 키즈 꿈꾼, 또 못 살아 우리 태연이 형 신혼고는다 신혼고는다 이거 신혼이요 나 꿈꾼, 또 꼼꼼, 또 깊이 꿈꾼, 또 참짱 잘하네! 매력있다! 우리의 몫인가? 사실 태현이 형 이게 애교가 아마도 마지막 애교가 아닌가 싶어요, 생애 그리고 OST의 여왕입니다, 오상택 씨죠 만약에 들리나요? 사랑의 애동? 다수 히티복입니다 만약에 해보면 애니라 진짜 태현이 형 이렇게 특별히 OST에 히티복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? 근데 이건 태현이가 설명하기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저는 태현이가 부른 OST를 보던 애청자로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태현이가 부르면 여자 주인공이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태현이 형이 주인공도 하면 되잖아요 연기 같은 거 할 생각이 없어요? 제가 잘 못해서 아니야, 하면 잘할 텐데 저는 그래도 그런 뭔가 드라마나 영화에 이렇게 목소리 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요 만족합니다 그럼 우리 두간 아이돌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한 번 한 소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만 없는 건 아마도 네, 여기까지 할게요 잘한다 그리고 우리 방송 보니까 수영 양이 제가 채널소시라는 TV를 보는데 수영 양이 운전하는 걸 너무 답답해가지고 태현 양이 운전하더라고요 운전하더라고요 갑자기 스무삭이 확 나가세요? 아, 너무 답답해가지고 먼저 운전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,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집이 전주잖아요 부모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운전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 태현 양이 주차의 달인인지 알인지를 진짜 웃겨 뭐야? 뭐야? 진짜 웃겨, 진짜 대박사건 사이즈가 대박사건 태현 양이 와서 주차 설명 한번 드리시겠어요,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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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 과연 베스트 드라이버 달인지를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시동을 이렇게 거시면 되고요 태현이 원샷도 브래킹 이거 부셔지는 거 아니죠? 어머머머머 어떻게 앉아? 저희도 탔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? 쩍벌이요 이렇게?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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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들어간 성인이 처음이에요 저희는 보통 엉덩이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어간다 처음이에요, 진짜 완전 신기하네요 여기 키야 있죠? 태현아 사이드미라 볼 수 있겠어? 슥 한번 씻고 사이드미라 좀 펴고 자, 갑시다 한 번 더 가주세요 시작 어머 신기해 웃겨, 웃겨 이게 들어가냐 후진도 있어요, 후진도 왜 웃겨, 웃겨 이게 들어가냐 후진도 있어요, 후진도 후진 후진은 기아를 후진으로 내리면 돼요 예, 예 자 뭐가 해야지? 맞았다 어머, 어머, 어머 이 차는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돌아보셔야 돼 예, 예, 예 이 와중에 열심히 주차하고 있어 주차하면 되나요? 주차하면 돼 주차야, 저 안에 주차 전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한 번에 들어가면 시원한 뭐 음료수라도 하나 그렇죠 커피? 아니, 아니요 한 번에 화이팅, 화이팅 자, 갑니다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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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한 번에 들어가면 아이스 아메리카입니다 아아 아 아 아 아 아 풀어야지, 풀어야지 반대로, 반대로. 했어, 했어, 했어. 됐다, 됐다, 됐다. 대박. 잘한다. 대박. 셔프. 태연아,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. 헤드. 한 번 했어. 짱이다. 와, 언니 잘한다. 한 바퀴 돌고 오세요, 세리머니. 왜 이렇게 한 번 했다 하냐? 완전 되게 재밌네요. 감이 좋네, 태연 양이. 너무 웃겨. 이게 팬들이 각이 안 나와요. 각이 안 나와, 각이 안 나와. 혹시 아메리카노에 도전하실 분 있습니까?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도전하실 분. 자, 우리 선이야. 아, 귀여워. 나는 할래. 아니, 어떻게 보면 또 불이 나냐? 너무 귀여워. 아, 너무 웃기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시원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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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 양아야죠, 태연 양아. 도전 한 번 하죠. 얼굴도 샤박샤박. 몸매도 샤박샤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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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은 구이라이. 구이라이. 몸매는 에스라이. 에슈아이. 아주 그냥 죽여줘요. 와, 샤박샤박. 아, 너무 좋아요. 아 좋아. 아,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